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막문법에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토막문법이 무엇입니까 문법은 전체 덩어리가 있어요 부정사라던가 또 동명사라던가 아주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관용적으로 쓰이는 꼭 알아둬야 할 표현들을 부분적으로 따로 떼서 제가 토막문법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전체사가 뒤에 추상명사와 함께 수고를 만드는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추상명사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예를 들어 자전거, 책상, 필통 이런 것이 아니라 만질 수 없는 것들 예를 들어 사랑, 또 정직, 가치 이런 단어들은 추상명사라고 하는데 그 추상명사들이 전체사와 결합하여 수고를 만들고 오늘 공부할 내용은 어부 추상명사 그리고 또 다음에 이어서 어부 말고도 with, to, in 등등 많은 전체사가 추상명사와 결합하여 수호를 만드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부 추상명사는 형용사 구부를 이룹니다 그러나 어부가 아닌 다른 추상명사는 모두 부사 구부를 이루게 됩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어부 추상명사 먼저 살펴보십시다 어부, use, use는 이 경우 동사가 아니어서 유성음 발음, use, 성대를 진동하여 use 그러지 마시고 성대의 진동이 없이 s,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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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성음 발음을 해줘야 됩니다 어부 뒤에 use가 오면 그것은 useful과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useful, 한 형용사가 명사를 꾸밀 때는 앞에 오면 돼요 useful, to, 쓸모있는 도구 useful, to, 그런데 좀 뻔합니다만 쓸모있는 사람은 a man of use a man of use 쓸모있는 명사를 꾸밀 때는 뒤에서 꾸미고 이와 같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형법이 됩니다 또 다음 보시는 것처럼 ability able에서 온 형용사인데 of ability는 able과 같은 뜻이 됩니다 간단히 단순히 able만 쓰면 유능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좀 더 무게 있게 설명하려면 of ability 이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미거나 그 외에도 또 한 가지 비동사나 다른 불안전동사의 보호로도 씁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쓸모가 있다 할 때 this is of use this is is 뒤에 of use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또 his of ability his of ability 그렇게 다음 of value of value 가치 있는 가치 있는 귀중한 valuable valuable 그 다음에 of no use 아까도 말하지만 동사를 꾸민다면 not이 와야 돼요 오늘은 명사를 꾸미기 때문에 no가 와 있습니다 왜 그런 설명까지 하죠? 외국어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까지도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정확한 뜻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며 더 나아가서 한번 읽었던 내용을 다시 말하고자 할 때 망설임 없이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of use 쓸모있는 of no use 쓸모없는 그러므로 useless 이런 뜻이 됩니다 of no use useless 그 다음 아까 한번 of ability 했죠? 유능한 그런데 of no ability 이와 같이 명사에 no가 와서 또한 나왔네요 of no ability 그러면 unable unable 할 수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of value 귀중한 가치 있는 이라고 했는데 of no value 무가치한 그래서 value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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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of no value 살펴봤죠? 다음에 wisdom 이런 단어는 wise 에서 왔는데 지혜라는 명사죠 of wisdom 지혜로운 그러므로 a man of wisdom 지혜로운 사람 a man of wisdom 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기 라는 단어 courage 이 단어는 어 발음이 되어 courage 라고도 하고 사깟 발음이 되어 courage 이렇게도 말합니다 오히려 미국 발음은 courage courage of courage 용맹스러운 한 단어로 하면 courageous 강세가 이 음절로 옮깁니다 courageous 용맹스러운 네 그래서 용맹스러운 동물 a courageous animal a courageous animal 할 수 있지만 an animal of courage an animal of courage 그렇게 표시할 수도 있는 것 이번에는 of beauty 아름다움 추상명사죠 beauty 그런데 of beauty 그러면 beautiful 아름다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며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는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소식적으로도 쓰여요 이 작품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this work of art is of beauty this work of art is of beauty this work of art is of beauty 보통 그때는 beautiful 처리하고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작품 할 때 a work of beauty a work of beauty 이와 같이 명사 뒤에서 명사로 꾸미는 용법으로도 많이 씁니다 아까 쓸모있는 할 때 of use 했죠 쓸모없는 명사 앞에 no가와서 of no use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쓸모가 많은 할 때는 of great use 이때 many를 쓰진 않습니다 우리는 쓸모가 많다 그죠 많다 many 같은데 미국사람은 쓸모의 가치가 크다 해서 of great use 이런 차이 때문에 단어가 많은 거는 many고 크다고 great만 알아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of great use 쓸모가 아주 많은 그런 말이며 very useful 그런 뜻이 됩니다 very useful 우리 하나만 더 알까요 of consequence consequence consequence는 보통 결과라는 뜻이 있고 또 중요성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중에서 of consequence는 중요한 이런 의미가 돼요 important 뜻입니다 consequence important 이렇게 3음절 이상 긴 단어에는 제일 음절의 강세가 제일 많이 와요 consequence처럼 1음절이 있어요 con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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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다음에 오는게 이 음절이 와요 여기 important 처럼요 important 다른 두 음절은 거의 안 들릴 정도가 됩니다 우리는 고지식하게 consequence important 이렇게 하려는 수성이 있는데 용어는 날치기가 아니라 강세 있는 음절 나머지는 강세가 없어서 약하게 바람됩니다 consequence 또는 important 그래서 of consequence는 중요한 important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중요한이란 표현에는 important의 명사 importance of 를 써서 of importance 외계 어려우면 이쪽을 기억할 때 좋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 a matter of importance a matter of importance 중요한 문제 an important matter 그런 뜻이죠 이처럼 of 뒤에 추상명사가 오면 형용사구가 돼요 형용사구 용법 두 가지 모든 형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사를 꾸미거나 구가 되니까 명사 뒤에서 아니면 비동사와 같은 불완전자동사의 보호가 됩니다 그는 입니다 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도구는 입니다 뭐 유용합니다 쓸모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명사를 수식하는 단순율법과 동사의 보호가 되는 서술율법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예문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죠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He is a man of wisdom Wisdom은 지혜 wise에서 왔죠 지혜 of wisdom은 명사를 꾸며서 지혜로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동사 따위 뒤에서 지혜롭다 현명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 예문에는 He is a man of wisdom He is a man of wisdom He is a man of wisdom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는 현명한 사람이다 He is a wise man 과 같은 뜻인데 wise에 좀 더 무게를 실어서 표현하고자 할 때 He is a man of wisdom 일때도 지혜가 많은 할 때는 He is a man of great wisdom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지혜가 전혀 없는 지혜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한다면 A man of no wisdom A man of no wisdom 그와 같이 표시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of plus 추상명사 표현들이 많으며 오늘은 특히 그 중에서도 형용사 구가 되는 of 추상명사의 예들을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 지사가 추상명사와 결합하여 나머지 것들은 부사구를 이룬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강의에서 여러분 모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